사과 후 라인업 재밌네요 응? 나니? 나니? 라인업이 재밌다 누구지? 으음 나니? 라인업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다르네 국제님도 계속 맨트를 하나씩 치세요 내가 맨트 하는게 아니라 진짜 달라 진짜로요? 어. 4번까지 똑같은 거 아니에요? 3번, 4번은 똑같아. 얘기 안 할게. 1번에 바뀌다니까. 놀래라. 놀래기는. 아 예. 2번에 바뀌었네. 2번 임상욱. 우와. 우와. 키 좋다, 키 좋아. 야, 나이가. 4R 타자인데. 대단하다, 나이가. 1번 용택이. 4번 이대호. 5번 정승훈. 네. 한 번 더, 한 번 더. 6번 정희훈. 예. 7번 박재훈. 예. 아, 하나 올라왔다. 왜, 나이 봐. 어? 8번 최수현. 8번 최수현.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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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요, 여기. 김은우. 예. 마지노선 왔다.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선발투수. 11. 선발투수. 버즈수. 3. 버즈수. 2. 2. 2. 2. 2. 2. 근데 약간 아침에 닐하네 재영아 좀만 뒤로 들어가 꼬박이 안 보여 들어가 첫 2번 타자 임상훈 씨 한 마디 하시고 그 다음에 에이스 한 마디 해주세요 에? 에? 눈 눈 눈 아 나 눈 터질 뻔 했어 지금 돌아왔네 에이스 진짜 아 뭐라고 할 말이 없어 돌아왔어 돌아왔어 6승 중에 3승이면 휘가야 지금 에이스죠 임상훈이 야구 구 에이스 우리 합쳐가지고 누가 승인들이 제일 많아? 그럼 제가 아직 니가 갖고 니가 에이스야 맞네 아직 뭐 어 오늘도 기 많이 받아서 어 어 야 뭐 신이 쫙 올라가겠네 오늘도 출루 많이 해서 이제 타점 많이 아니 득점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훈이 씁쓸해 네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던지겠습니다 쟤는 뭘 해도 못 싶냐 배찬 승공 좋다니까 우리 또 좋은 애들 한 번씩 또 눌러줘야 애들이 또 풀어가서 잘한다고 오늘 잘 눌러가지고 오늘 경기 좀 편안하게 우리 다들 좀 나갈 수 있게 다들 해피할 수 있게 그런 경기 만듭시다 오케이 갑시다 네 네 네 네 최수현 편하게 편하게 언제까지 개막 이후에 계속해서 2번 타자 자리에 배치가 되다가 8번까지 내려와 있는 최수현인데요 깔아줬다 깔아줬어 담아야 돼 담아 왜 하노 1번 타자 1번 타자 2번 타자 2번 타자 2번 타자 야 이 대목원 학교 초수 쪽에서 뭔가 풀리지가 않으면 안 되죠 네 대주해 빠렸나 좋았어? 좋았어? 편하게 편하게 자는 문어 문어 형 외하러 가자 외하러 직구 안 아무것도 네 다 직구였어요 그냥 승로 가요 아무도 득점 없이 자 그리고 이제 김문호 선수의 타석입니다 네 김문호한테 정말 큰 찬스가 왔습니다 네 플라이볼 하나만 만들면은 타점이 되는 그런 편한 상황이니까요 편하게 외하러 편하게 외하러 제발 문어 형 잠깐만 야 4점 하나만 해 안 하면 좀 치다 그래야 이게 주저 있으면 꼭 일로 땅콜 쳐라 이제 쳐야 돼 별이 뚫린다 잘 맞은 일로 땅콜 아니면 세깐 땅콜을 잘 친다 그거 할게 주저 없다고 생각해 문호야 아니면 두 번 타자 랩콜아 세깐적으로 동일이다 1, 2, 3, 3 1, 3 타격했어요 유겹수가 잡았고 2로부터 1롱차지 더블플리 1, 2, 3 1, 2, 3 2, 3 아 왜 이래 진짜 뭐 진짜 망합겠나 방운동 시기가 잘 맞아가지고 멘탈이 된다 우려했던 그 하나의 타구 경찰타가 나오고 맙니다 김문호의 타석에서 이번의 링이 끝이 납니다 3L 경기 3회 말로 갑니다 이겨내야 돼 문호 이겨내야 돼 아따 문호 어떡하노 안 풀리노 웃음이 사라졌어요 민정씨 다시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다 뭐 결과지 뭐 어떻게 아유 경쟁을 해야 돼 그러니까요 준비하자 준비할까? 웃지 마요 지금 저희 팀이 지금 더블플리 더블플리 반갑다 됐는데 웃으면 어떡해요 너 웃었잖아 난 안 웃었어 여기 빼라 저는 웃었네요 여기 빼라 됐어 당연히 빨리 여기 저희 일해야 돼 일해야 돼 일해야 돼 일해야 돼 스몰해야 돼 일해야 돼 우리도 일 좀 하자 일하다 일자리 일 끄다 4회 초가 됐습니다 선두타자 정구른 선수입니다 오늘은 바테리 바쁘라마 선타자 2번 1번 1번 그거 아시네요 정구른 선수가 3안타 치면 장시현 단장께서 유튜브에 도움을 주기로 하셨답니다 어떤 도움을 원래 미디어 노출 진짜 안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군우 선수의 유튜브 인터뷰 프로그램에 나가주신다든지 뭔가 이렇게 하시겠죠 썬용만사나 먼저 나오라 그래요 무슨 말하는 거예요 나하고 약속을 하고 썬용만사 나온다고 그래서 아주 뒤에서 다른 유튜버 다 들어간다고 아니 갑자기 숨질나네 왜 그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방송 중에 진짜로 화내시면 어떡해요 아니 그처럼 썬용만사 나온다고 했는데 뭐 정부른 욕도가 뭐예요 그게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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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타출 잘 참았다 무사 주자는 1루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임상우 선수의 탓속으로 다시 이어집니다 아예! 컷! 컷이 공받으면 좋던데 아직 힘이 있어요? 힘은 있는데 실전가 너무 많아요 지금 실전 더 많이 하면 안 된다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로 보네요 이현민 선수 어제 경기에 나왔던 투타 겸업하는 그 1학년 투수 기억하실 겁니다 그 선수를 오늘도 마운드에 내고 있습니다 이현민이 좀 길게 한번 가보자 여기 자식이 얘 괜찮더라 저 뒤에 얘 좋더라 얘도 골 괜찮은데 골 회전이 쭉 오는데도 중학교 때 천대였다는데 중학교 때 날라다녔다는데 김선호 해설위원께서 오늘 선경호 감독 만나서 했던 게 이현민 선수가 정말 좋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는 진짜 이현민 선수는 어제 투구를 보자마자 진짜 이 선수한테 빠졌어요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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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안겼어요 3부수 던져됩니다 1루 그리고 1루 피하지 더블플라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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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래서 임상호하고 이 선수의 맞대기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정근호가 1루에서 고루할 수 있는데 견제도 아주 좋아요 1루 견제합니다 1루 견제입니다 1루에서 세입 1루에서 세입 와 나이스 견제 나이스 견제 나이스 견제 나이스 견제 진짜 거의 봉준군 수준의 견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의 우선수는 꼭 많이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네 다시 해보기 빠른 거 하는 것도 똑같죠 지금 이게 주자들이 한 번씩 멈칫하는 견제 동작 때문에 멈칫하는 동작이 걸립니다 마들 마 견제 연습만 하나 견제는 잘하네 호흡에 잘 던져야지 자식들아 타율 봐라 타율 봐 타율 봐 타율 타자야 자 이제는 타자와의 승부에 집중을 해야 될 텐데요 타자야 2번 타자 잘 맞췄고요 1루 스킬을 하고 갑니다 정글은 2루 돌아서 3루까지 달리고요 진짜 안 닿았어 타자도 1루까지 쳐서 들어갑니다 나이스 나이스 잘 친다 진짜 잘 경기고 미쳤다 진짜 좋다 잘 경기고 잘 친다 임상훈 경기고나게 났어 좋은데 나왔네 배투 중심에 저렇게 잘 맞힙니다 그리고 발빠른 거 보세요 아니 임상훈가 지금 2루 쪽으로 갈라는데 정글은 아직까지 2루 베이스 동기가 있어요 이러면서 타격 리듬을 계속 이어가는 거잖아요 임상훈 형을 너무 잘해 질투나 잘해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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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녀 상활수уля고 잘해 전기 пол 5회초 최강몬스터주의 공격으로 가겠습니다 현두타자 정글헌 선수부터 시작됩니다 이뻐 1-1 4-1 üh Kolbe adle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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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구 타격했습니다. 이을 맞았고요. 우익수가 나쿠지점 포착. 잡아냅니다. 보라. 오늘 정근우 선수는 1번 타자로서 2루타와 볼넷 두 번의 추를 이미 성공했고요. 이제 2번 타자 임상우 선수로 갑니다. 임상우 선수가 어디까지 기록 만들어나면 가자! 초구! 초구! 초구 바깥쪽 걸쳐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초구! 밀어냈어요! 멀트 퀸트 임상우! 신난다! 어떻게 저렇게 잘 치냐? 이 선수의 끝은 어디일까요? 오늘 멀트 퀸트 경기를 만들어내면서 4할 오픈홀위의 타자 임상우가 됩니다 이러면 당분간 2번 타자는 임상우예요 그러게요 아니 자투수가 던지는 슬라이더를 이렇게 완벽하게 칩니다 밀고 당기고 대학교 3학년 들어 못 가나? 대학교 3학년? 초록해야 되나? 2학년 때 끝나봐야 돼요 월리드래프트는 3학년, 4학년 끝나고 와야 돼요 여기 스윙 돌리는 선배들 다 퇴앙춘 우리 저쪽에 라인 쪽에 보세요 선수들 스윙하고 있는 거 보세요 너무 잘해 언제 탓하게 한 번 나갈까? 자세가 너무 좋다 부럽다 나도 저렇게 치고 싶다 게임용이야 게임용 나도 저렇게 치고 싶어 몰아웃 투자 1루 상황 3번 타자 박용택까지 연결됩니다 아니 물론 시즌 초반이어서 타율 오르고 내려가고 하는 게 변동이 심하다고 합니다만 박용택 선수가 타율이 지금요 3할 오픈이에요 저는 가만히 있을게요 얼마 전까지 이제 1할에서 벗어났습니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어느새 3할 오픈에 타자가 되어 있습니다 뒤집어 땅벌이네요 땅벌이네 발걸음이 너무 가볍다 우리 또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삐꾸들아. 나가겠다 이제. 도망가는 이 장면. 혹시 나가면. 그 이거. 보우대 좀. 보우보우대? 그리고 이제 타석의 박재욱입니다. 박재욱, 앞에서 앞에서! 재욱이 너무 쪼끔 치지. 네, 지난 시즌에 타적 머신이었죠. 그러게요. 하위 타선의 해결사였던 박재욱 선수였습니다. 재욱이 많이 좋아졌네. 아, 참을 줄도 알고. 지금 매 2인 주자를 내보내고 있는 몬스터지. 됐어. 됐어, 됐어. 필요없어.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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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아웃 투자 만루가 됩니다. 픽 찬스가 왔습니다, 지금. 만루 찬스에서 서 있는 두 번 타자 임상윤. 오신이 형이 몬스터지에서 가장 기대되는 신의 선수가 이 선수죠. 하나 둘 셋 셋 톱 Bae скat. 네. 하위. 해결사였던 선보 CON 테스트. 하위. 잘 걸어가지 Sharon von, 이렇게 해서. 해결사였던 선보 fk. 하위. 네, 네. 전부다 해결사였던 선보적 meseschas. 는 FirX. 하위. These two ice can be united. 네? 한 vendorston Syed, 안주 파 transmit. 진짜? 기대되어? 사실 prodinger 필무 필무 쏨 now Morton pass. 네, 맞습니다. 사위 leader nyeom. 여기 oneardi. 박 Kubernetes! 하reader 기una, 쉬데어 chercherifie군요.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였어요. 서구로 막.. 지금 사실 직전 타석에도 뜬곡 물러나면서 타율이 2할 오픈이 되어 있긴 한데 여기에 이 선수 직선타가 많아요. 잘 맞은 타구가 잡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빨리 탈퇴하세요. 쓸데없는 얘기를 했네요. 정말 간절하게 이 상황을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초구 스트라이크입니다. 애들 태용이랑 교원이 대기 중. 그래 눈이 그렇게 딸 떨고 있다. 김성근 감독에게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는 오늘이에요. 과연 말로 찬 안타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잡아 당겼어요. 대기 안 열어놔요. 잡아 당겼어요. 대기 안 열어놔요. 나이스! 나이스! 3루 조자가 여유 있게 호흡으로 들어옵니다. 말로 찬스에서 적심표를 만드는 힘 최고. 나이스, 이제.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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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성공력 좋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서 1, 3, R로 찬스는 계속 이어집니다. 5개 정그루. 정그루가 이 전타석 같은 무리를 타율감을 보여주면 아주 좋죠. 지금 4할 1툰 7리터율 기록하고 있는 정그루 선수입니다. 정말 편하게 스윙을 할 수 있는 찬스예요. 그럼요. 잘한다, 잘한다. 지금은 메아로 타고 보내도 한 점 뽑을 수 있고요. 높은 공을. 됐다, 됐다. 높은 공을 찍었습니다. 왼쪽으로 좌익수 잡았습니다. 3주당 태도. 여기까지 달려서 들어옵니다. 여유 있는 늑점. 나이스! 정그루의 시생 타첩으로 또 한 점 축하하는 몬스터즈. 점수 5대0입니다. 야구 잘한다, 야구 잘해. 잘한다. 심지어 5점 더 나왔구나. 야구 진짜 쉽게 한다. 먹음? 뭐야? 너무 헛는데? 야, 물어 이제 밥 먹어라. 야, 이거 몬스터즈가 참 야구 잘한다, 이게 느껴지는 게. 상황적으로 타자별로 그냥 본인들 역할을 너무 잘해요. 네. 이제 격차가 5대0까지 벌어지고 있고요. 시즌3는 압도를 했다니까, 압도. 압도적으로 이겨야지. 좋다. 펀드 가자, 오늘. 지금 이거 3회에 5대0이면요. 펀드 게임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우리는 또 목동에서도 굉장히 좀 강하고. 그러니까요. 됐다. 됐다. 펄이 됐고요. 아, 페오네요. 페 선언되면서 결국 1억 3 이닝이 종료됩니다. 와, 이게 두 분이냐. 그러나 이번이 2점을 뽑아낸 최강몬 스퍼즈. 5점 차 넉넉한 리드를 만들어갑니다. 장시원 단장이 경기 보면서 이 팀의 단장인 게 자랑스럽다. 짜임새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장시원 단장이 응원하고 있는 두 개의 팀이 있잖아요. 하나는 자이언츠, 하나는 몬스터즈인데. 네, 네, 네. 한 팀이 지금 성적이 좋지 않아서. 제가 봤을 때 몬스터즈 쪽으로 지금 야구에 대한 마음을 올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마음이 아니고 그냥 우리는 지금 더 완벽한 팀이 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네. 장시원 단장이 좋아하는 12 대 0. 네, 우리는 격하게 공감하고 있고요. 네, 초반에 점수만 많이 놔도 우리는 행복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최강이 형 시청자분들도 좀 이렇게 막 쩐쩐한 경기 좋아하실 줄 알았거든요. 게시판 반응 보니까 저희랑 똑같더라고요. 편안하게 보는 걸 원하세요. 마음 졸이면서 보라는 걸 원하시지 않으시죠? 우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 뭐 드라마틱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오늘 경기는 참 힘내만 해. 예능을 몰랐습니다, 그때는. 희청률도 크게 이길 때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냥 계속 계속 가고 유희관 선수도 계속 잘 던지고 막 이래야 돼요. 그렇습니다. 스윙을 무조건 돌릴 겁니다, 박지욱은. 두 수점! 투수, 투수 투수! 해가 숨혀야지! 잡을 수 없어 없어요. 선전 타자 출루, 박지욱! 잘 아칩니다! 수레기 많이 줬어요? 수레기 많이 줬어요? 수레기 많이 줬지? 다율 좋은 이유가 있네. 다율 좋은 이유가 있어! 인어 8번이 흘린다. 절묘하게 투수를 빠져나가고 무격수를 빠져나가는. 굉장히 멀게 있잖아요. 어렵잖아요. 이거 잡아도 세일이다? 아닙니다. 반바퀴 못 봐요, 박재욱은. 그렇기 때문에 잡으면 아웃이거든요. 맞죠, 맞죠. 그걸 다 뚫어냅니다. 다음 선을 잡았네. 무궁화호가 탔던 아타였습니다. 무궁화호가 유격수, 임상우. 이제 유격수, 임상우 선수입니다. 임상우 선수가 직전에 수비해서 잡기 어려운 타구들이긴 했습니다만 그걸 못 잡아 한 걸 굉장히 보내했었거든요. 이구이구. 유격수, 임상우. 옆으로 빠르게 빠져나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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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타석에서 만회할 수 있을지. 이 당시 기저이기 있다, 기저이. 아.. 이과가 탔어요. 자중간의 한국이야. 이 전선수입니다. 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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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 아.. 4자 1호까지, 4자 1호까지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4자 1호까지 서서 들어갑니다. 멀티스 그리고 1호 타임 상호입니다. 상호, 상호. 상호, 상호. 상호, 상호. 다 경기나왔어. 김상호 선수는 진짜 슈퍼스타가 벌써 됐습니다. 아, 나이스 미팅. 인스타 좋다. 인스타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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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경기는 3회차로 왔습니다. 도려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고요. 대현이 화이팅, 화이팅! 대현아! 대현아, 선수 잡아야 돼! 두 번 타자 박세현 선수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선수가 신장도 상당히 좋고요. 신체 조건이 좋은 선수입니다. 190 중반의 신장 보여주면서 무려 지금 5활대의 타임을 보여주고 있는 박세현 선수입니다. 에런저 팀이요? 그러니까요. 양키 최고의 홈런타자 에런저 팀. 물가, 물가! 자, 가자, 가자! 대현이야! 대현이 여기 뜨겁다! 초고음 스트라이크입니다. K! 직구가 직구처럼 안 오지 않나? 수심이 저렇게 움직이면 치기 쉽지 않은데. 쟤랑 무타 격했어 Rolex 애메한데요 10분 된다니까 마크 택 dieses 정의 넉넉커브 넉넉커브 이거를 소프트하게 던지면서 타이밍을 완벽하게 뺏었습니다 초구 투심 페스티볼 그리고 말씀해주셨던 대로 이 넉넉커브 깔끔하게 선두타자, 후반타자 박세윤 선수를 처리했습니다 좋다 대현이 형 편하게 편하게 치게 1번 타자 오동훈 선수와의 대결입니다 일단 이대현 선수의 공들을 그리고 타이밍을 첫 타석에서 맛봤던 오동훈 가자 가자 지금부터 다 나가자 초구는 볼이었습니다 이게 카운터 잡혀야 되는데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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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이대현 2구 볼입니다 아 미쳤다시냐 2구 볼 볼트에 카운트 끝에 걸립니다 파울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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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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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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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구 9구 5구 2구 5구 2구 5구 8구 5구 5구 이미지 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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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구 6구 7구 임성경 전의함으로. 강웅, 강웅. 강웅, 강웅. 이렇게 팬들에게 직관 경기에서 인사를 건넙니다. 우리 몬스터디 어린 선수들이 또 직관에서 사람 받으면서 성장하고. 최근에 저명국 테스트 아시죠? 황영국이. 너무 잘해요. 황영국이 저 융격수 포지션에서 하나에서 그렇게 사랑받고 있어요. 잘 잡았다. 남은 아웃 카운트는 하나. 투수 2대1. 타구 높게 떴습니다. 이번 타자 조비택 선수의 타구. 정의윤 선수가 기다려서 처리했습니다. 지난 이닝과는 완전히 달랐던 이번 이닝의 2대1. 세 타자만으로 이닝을 깔끔하게 지웠습니다. 첫째, 딸기 팀. 첫째, 딸기 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나이밍으로 올려줍니다. 마지막으로 3대1. 트레이밍으로 올려줍니다. 네, 두째, 저쪽으로 올려줍니다. 세 타자 조비 Cercle. 지난 시즌에 선발로 2경기를 나섰습니다. 하지만 MVP의 저주라고 해야 될까요? 지난 시즌에 2패에 6.57의 평균자 채점을 기록했던 유희관 선수인데 또 오늘 의미가 있는 것이요. 이 선수는 장충고등학교 출신입니다. 특히나 송민수 감독이 코치 시절에 유희관 선수를 직접 지도했었고 무교 선수들을 향해서 투과하게 되는 선배 유희관의 모습이에요. 아니 오늘 그랬잖아요. 이번 이 시즌에서 장충고 이 선수들이 선배 유희관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었잖아요. 아 그럼요. 이게 직구야? 85kg. 85kg. 아 좋지. 저거 옛날에 내가 뿅코보 가르쳐준 것 같은데. 저 옛날에. 가자 유희관 유! 비장하다 유희관. 많이 비장하다. 또 저거. 저거 단독샷 받으려고. 아 진짜. 내가 모르나 저거. 잘 돌아간다이. 오랜만에 선수 올라갈 때 또 이제. 연고원이랑 선우이랑 멘트 시간 불러주려고 세게죠. 이제 이러면 장충고등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1번 타자 한승현과의 승부입니다. 공격으로 élect승혁 선수 들어갑니다. 역사적인 접촉으로 할 것 같습니다. 퇴근 소라기입니다. 야 몰라. 뭐야? hitai.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빠를나 저 obese. 탕후부트. . 폼 다 까먹다. 바깥점. 바깥점. 인정수. 인정수. 임상우가 차바람이네. 인정수. 임상우가 차바람이네. 임상우. 임상우. 나이스. 좋다, 상우. 좋았다. 멋있었다. 안착성 타구를 완벽히 처리하는 유격수 임상우. 새로운 유격수가 또 한 번 인사를 건넵니다. 이건 안착아봤는데. 와, 임상우 보세요. 정말로 대단한 수기를 보여줬습니다. 와, 유희관은 임상우한테 방망이 12개 선물해야죠. 장시호 피드는 11개 할 거거든요. 그러면 희관이는 12개를 해야죠. 23개면 너무 많지 않아요? 다 주고 봅시다. 우선은 다 주고 봅시다. 와,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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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오, 난제 다 던졌겠다. 자, 핀을 뽑았다, 저희부터. 풀리겠다. 내가 유희왕이다. 니가, 니가, 니가. 천국 핀 맞았습니다. 그리고 정부로 잡아내면서 투어스 됩니다. 나이스. 나이스 초고수 나이스 초고수 오이닝 가자 오이닝 오이닝 가면 신재형이 다음 B에 있다 초고수 너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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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3번 타자 조창현 선수의 승급이다 꼭 가지고 온다 가자 가자 오이닝 순삭 가자 전력 아니다 전력으로 던지면 큰일 난다 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 동안 갈구 닦은 유희관 선수의 주먹이 뭐냐 훨씬 느려진 포심입니다 네? 전세계도 이렇게 느린 포심이었어요 똑같은 8승에서 던진데 그 포심이 더 느려졌어요 전세계 믿을 수 없는 포심을 던지는 초소 여기 있습니다 지금 120킬로미터의 공이고요. 와, 120! 와, 120! 진짜 던지는 거 감 잃어버렸네. 감 잃어버려서 지금 너 빨리 던지고 있어? 네, 지금 빨라요. 타이밍 맞아. 와, 스피드 올라간다, 스피드 올라간다! 말리면 안 된다! 들어온다, 안으로 들어온다! 땅볼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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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적인 커버 브레이까지! 7개! 7개! 유희관을 도와줬었던 임상우의 완벽했던 활약! 이렇게 유희관이 3자 범패로 오늘을 출발합니다! 좋아, 좋아, 유희관! 라이스 볼! 라이스 볼! 라이스 볼! 라이스 볼! 라이스 볼! 라이스 볼! 펜트 볼! 잘했다! 라이스 좋았다! 자, 성공할까? 나이스 볼! 야, 지금 동안 돌아왔구나! 라이스 볼! 아, 출발이 좋다! 아, 좋았다! 여섯 개 던졌나? 아, 일곱 개 던졌구나. 재밌다, 재밌다. 4회초 선수 타자, 8번 타자 정성훈 선수입니다. 6칼. 6타고 선수. 정성훈 선수의 타일은 무려 6칼입니다. 철감이 좋은 선수가 나오니까요. 이번에는 꼭 점수를 내야 돼요. 라운드는 여전히 김도균 선수입니다. 아, 나왔네요. 혼랭이 이전법. 카운트 생각하지 말고 항상 초구다 생각하고. 도균 말리지 마, 이런 거 말리지 마. 안타 가자. 편안하게, 편안하게. 3군은 때려보입니다. 아, 감수입니다. 막고 가자, 막고. 선수, 선수. 자, 앞에, 앞에, 앞에. 아, 땅콜이 됐네요. 유격수가 건져냈습니다. 1루로. 2준부터? 네. 이제는 안정감을 확실히 찾고 있는 김도균 선수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긴장, 아직도 긴장했니? 아, 감수. 감수. 그리고 이제는 9번 타자. 임상우 선수가 오늘 경기 두 번째 타석을 맞이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전, 가전. 무조건 출리가 필요한 몬스터즈입니다. 직전 타석도 좋은 타구가 중견수 쪽으로 갔었거든요. 이렇게 올려주면 돼. 직접, 직접. 하나씩 가서 하나씩, 하나씩. 후출리를 들고 뛰어요. 잠깐, 잠깐, 잠깐. 잘 됐다, 쓰임이다, 쓰임이다. 후추를 받고 1루에. 허트를 들고 뛰어요. 헌트를 들고 뛰어요. 후추를 받고 1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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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도착 ups입니다. 승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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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우의 빠른 발이 1루 베이스를 차지하게 만듭니다 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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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날 좋았어 임상우 우리가 보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임상우 선수는 다양하게 치는 것 뿐만이 아니고 수비뿐만이 아니고 90번도 빠른 발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약으로 보고 싶었어요 1루 베이스를 차지하게 만듭니다 1루 베이스를 차지하게 만듭니다 통보야 나도 저거 한번 해볼까? 해밋셈 터지게 되지? 해밋이 터져요 1루 베이스를 차지게 만듭니다 1루 베이스를 차지하게 만듭니다 전군 후부터 이 찬스를 이어가줘야 해요 이번에 가자 이번에 추가점 가다 추가점 이 상황에 우리는요 멈추면 안 돼요 이어가야 돼요 리드 폭을 크게 가져가면서 이 발에 자신감이 있어요 간다 간다 1루 견급 자, 1루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차야 돼, 차야 돼 정군 후부터 해결을 해줘야 합니다 정군 후부터 해결을 해줘야 합니다 땅볼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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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격수 오케이, 하나 하나 봐봐 땅볼인데요 유격수 던져내고 베이스패 1루키하지 더블플레이 정군의 병사를 타고 나오면서 세타자만들의 인잉이 빠르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정군의 병사를 타고 나오면서 세타자만들의 인잉이 빠르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마운더는 해지 못합니다 왜 꼬동이 맞냐 누가 칠는데 그렇죠 아니 미치겠네 골 잘 보였거든 일단 경기 4회만이 됐습니다 여전히 스코어는 1대0입니다 1대0의 스코어는 안 돼요 마운더 여전히 유의관이고요 슬로우의 공대를 한타선을 돌아서 상대잖아요 네 이럴 때는 긴장감을 좀 가지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2번 타자 박전수 선수의 타선입니다 승혈아 네 타임에 네 타임에 네 타임에 강한 승혈아야 돼 자 이제부터는 유의관을 만나는 두 번째 타선을 소화하게 되는 강추구동 앞표고요 또 Eaglesacer antig환을 orders 강한 each 선물 straining 강한 직구 누림 죽수가 있더니 또 정상판 안 들어갔어요 부담당구 아닙니다 여러분 또 1止ому 와 ability 우와 또한지 찍혔어 미친다, 이거. 드림변화구가 스트라이크될 때 유희간 선수는 완벽히 복권 피칭을 보여주거든요. 각자 몸속에 밑을 댑니다. 약간 낮았을까요. 조심해서 놀라지 않습니다. 121km의 빠른 곳. 장석 보였는데. 지진다. 지금 좀만 높았으면 그대로 멈춰라 해서 박정수 얼어붙고 선진이었습니다.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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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아니다. 됐다, 아니다. 됐다, 아니다. 타격합니다. 오, 정성을. 정성을 잡았고요. 오, 정성을 잡았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와, 잘한다. 잘 그려줄네. 잘 움직인다, 정성을. 여기가 있겠다, 잡고. 그럼 잡는 것도 쭉 하고 보고. 탁. 와, 몸이 움직임이 좋네요. 45살은 에이아스의 수비를 보셨습니다. 우리가 이래서 3루수는 계속 안 뽑는 것 같아요. 이제 3번 타자 조창현 선수의 승부입니다. 오늘 컨트롤이 정말 좋습니다, 유관 선수. 자, 정타 정확히 맞히자, 정확히. 타이밍, 타이밍. 짧게 하나, 짧게 하나. 줄로. 조창현 선수는 한 방이 있기 때문에 진중해야 됩니다. 후. 후. 또다시 내린 면하고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습니다. 아, 걸렸는데. 저거 던질 줄 알았거든요. 느린 볼을 던지는 않았는데 자꾸 직구를 칠려고 그러지. 변화구를 자꾸 칠려고 생각을 해주셨고. 코팅 안 됐지 마. 우리 또 던져, 우리는. 2구 바깥쪽 파울이 됩니다. 또 나가, 또 나가. 도림 변화구로 스트라이크. 그리고 빠른 공 바깥쪽에 파울 되면서 스트라이크 2가 됐습니다. 타자는 진짜 타이밍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애들 속으로 봐. 어, 이거 뭐지? 어, 이거 뭐지? 어, 이거 진짜. 여기서 이제 바로 몸격합니다. 그렇죠. 남은 스트라이크 하나. 지금 표정 완전히 이 경기에 몰입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은 몸쪽을 요구합니다. 그 속에 유리한 카운트. 파이크 2에서. 멈춰 얼어붙었습니다. 멈춰 얼어붙었습니다. 멈춰 얼어붙습니다. 룩킹 3주명. 감사합니다. 게임. 140까지, 140. 오빠 또 던져지지, 또 던져지지, 우리는. 타자들이 바깥쪽에 대해서 생각을 할까 몸쪽을 그냥 꼼짝 봐요, 꼼짝. 우리가 알던 유희관. 유희왕 유희관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신재형이 걱정하기는 합니다. 신재형 선수를 왜 이렇게 걱정하세요? 신재형 뭐하는 거야? 에이스를 노린다고. 재형이 별로 안 좋아하세요? 되게 좋아해요. 이제 남은 아홉 카운트 하나. 시간이 좋다. 나이스 볼이야. 이제는 팀의 4번 타전 5대2 선수와의 승부입니다. 대형 살아나오자 대형! 아니 근데 유희관 선수가 이렇게 잘 던져주면 우리로서는... 그러니까요. 또 한 번은 땅골 타고 또 한 번은 땅골 타고 3으로 잡고 1로로 강하게! 또 한 번은 3자범 태닝 한 이닝의 새 타자 유희관은 거기서 끝입니다. 4회까지 단 하나의 피한파도 단 하나의 실정도 가주지 않는 초수 유희관입니다. 누름의 에비야!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킹 이즈 백! 산다 지워봐! 나무나와 카운터 하나, 그리고 9번 타자 새로운 얼굴 임상우 선수의 타석입니다. 네, 임상우 선수가 몬스터즈 이펜즈께 인사를 드리는 이 첫 번째 찬스의 타석입니다. 한번 쳐야 돼, 상우! 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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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우! 자, 치면 M이다! M이야, M이야! 불러드려! M이라고? M이? MBB! 지난해 당국대전에서 4타수, 4안타 기록했었던 선수가 바로 임상우고요. 이제는 몬스터즈의 임상우 가만히 해, 서진이! 빨리다, 빨리다! 야, 일상두야, 일상두! 처음부터 빨렸어! 1, 2, 3, 3, 3! 잡아! 서진아! 밀린다, 밀린다! 해야 괜찮아! 아우! 굿셋, 굿셋! 아, 좋아한다, 좋아한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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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1, 2, 3, 3, 3! 윤서진도 이제 본인한테 이 마지막 아웃 칸트를 믿고 맡겨주는 송민수 감독을 위해서 투구하는 그 자리. 자존심의 이 대결이 이뤄지는 그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지 마, 주지 마! 고등학생은 잡아 보여야지! 높지! 남은 좋아, 남은 좋아! 네, 서진이 붙지 마, 선생님 붙지 마! 대학생 보여줘, 대학생이야! 가자, 가자!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투아웃 조자 3, 5, 1로! 과연 이 찬스를, 그리고 장충고등학교는 이 위기를! 이 위기를 맡겨내봐! 어떤 결과로 만들어놔서! 때렸어요! 세턴 좀 빼버려갑니다! 헤에! 사很有! 상의를 자겨 recogn 나. onions! 내 위치에 다 한다! 오케이! growingcry! 새로운 얼굴이 역시 여러분께 입장합니다. 이제 2024년 첫 특점과 탈점 임상우가 만들어냅니다. 잘 친다, 잘 친다. 라이프 에디. 골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좋다, 야, 좋다. 다 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강야구 몬터즈 위에 유니폼을 입고 첫 타석, 첫 안타, 첫 타점까지. 기분 좋게 투아웃 이후에 출발하는 몬터즈입니다. 문교원도 그렇게 멋있게 출발을 했었지만 임상우도 정말 아름다운 출발이네. 투아웃 투자는 1호 1로. 그러면서 이제 1번 타자 정우루 선수로 연결됩니다. 몬스터즈가 연승이어나가고 강할 때 항상 나왔던 건 투아웃 이후의 비기닝이었거든요. 그렇죠. 오시는 만큼 정우루 선수가 빨리 초점을 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가자, 불러드려. 자존감 하나째가 상우까지 들어온나. 자, 승희가 도와줘. 승희가. 승희가. 승희 온다, 온다, 온다. 승희가. 승희가. 임상우. 와, 좋아. 나이스야. 잘했다, 단대. 와, 임상우. 임상우가 저런 애라니까. 쟤 진짜 공격 장난 아니라니까. 바로, 야, 눈도장 바로 찍네. 이게 스타는. 볼이 변화가 많고 고정이 많기 때문에 먹을수록 너네가 힘들어. 무조건 참고하네. 이건 해결이 나야 돼. 조금만 가볍게 좀. 그렇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중고야, 중고야, 중고야. 나야, 이 형. 장충. 장충. 3회 초 장충고등학교에 공격이 되겠습니다. 선취점을 만들어낸 몬스터즈 선발 초수 이대현 선수가 3회 초 투구를 이어가겠습니다. 선두 타자 7번 타자 김우식 선수입니다. 김우식 선수는 고교 야구 레벨에서는 보기 힘든 수준의 빠른 타구를 만들어내는 선수라고 합니다. 초구 파울입니다. 애들이 스윙이 다 좋다. 애들이 스윙이 다 좋아. 괜찮아, 나가, 나가, 나가. 쉴 수 있어, 우식이. 오케이, 선두 잡고, 선두 잡고. 2구 파울입니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1구 파울이. 툭,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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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려 3위전 4개째 이재훈입니다. 지난 시즌에도 봤지만 우타자 몸쪽으로 떨어지는 이 스플릿 이거는 단칙이죠 사실. 타석에 지명타자 강민석 선수가 들어와 있고요. 끌고 가면 안 돼. 끌고 가면 니네가 진다니까. 패턴 빨래도 괜찮아. 패턴 빨래도 괜찮다니까. 공짜로 가. 공짜로 가야 돼. 직관치 못 쳐요 이거. 미싹 못 쳐요. 초구 스와이구 원입니다. 쉽게 있지. 2구 파울입니다. 타이밍이 맞았다 했는데 배드가 다 밀리는 거예요. 겁내지 말고. 진짜. 가. 미싹가. 믿고 가. 믿고. 미싹. 여기다. 여기서 보여줘야 되는 건 삼진입니다. 이계웅도. 지금 컨디션이 아주 좋으니까요. 컷스윙 3진 아웃입니다 야 이거 너무 잘 말하다 굉장히 여유롭게 무탈의 몸쪽 스플릿 스플릿이 또 바깥으로 떨어지면서 완벽한 이 결정부의 역할을 하셨고요 이렇게 타자 강민석 선수를 3진 처리합니다 8타자 상득 5번째 3진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타자 임원준 선수입니다 대현이 좋아 초구를 타격했습니다 임원준의 타구는 센터 쪽에 안타가 됩니다 처음으로 오늘 경기 이대훈 선수가 안타를 허용합니다 아 너무 쉽게 들어갔어 자 이제 투어 주자 1루사고왕에서 1번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1번 타자 한승현입니다 오늘 첫 타석 중계에서 뜬곡으로 물러났었던 한승현 도 들어가 보고 슥 들어가면 안 돼 균형아 천천히 reden 형님 천천히 천천히 안아 땡큐 포스턱 오케이 포스턱 유격수 잡았습니다 포스턱 2루로 던졌어. 마지막 라우팡스를 잡아냅니다. 이쁘다, 이쁘다. 나간다, 나간다. 아, 나이프레인 좋아, 나이프레인. 나이프레인 좋았어. 수령 1융 종료. 이대현 선수가 첫 안타를 허용했습니다만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400가지 무실전 피칭, 이대현입니다. 나이프레인, 나이프레인. 이뻐, 이뻐, 이뻐. 나이프레인, 나이프레인.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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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이쁘다. 나이프레인, 나이프레인. 나이프레인, 나이프레인. 나이프레인, 나이프레인. 나이프레인, 나이프레인. 긴장된다고 하면 되게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하잖아. 좋은데요? 임상우 방방에 11개 싹이면 돼요. 수비까지 잘했어. 장갑도 하나 사주세요. 장갑. 상우는. 너무 이뻐. 굿, 굿, 굿. 여기에만 조명이, 그림자가 있는 것 같지 못하. 아, 포스 누구 뽑을까? 만약 안 뽑는다, 이봐. 그러진 않겠지? 내가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그쵸. 근데 작년만큼 뭔가 좀 그런 느낌이 없다. 뭔가. 근데 작년에 너무 임팩트가 커서 그래. 그래서 여기 너만한 임팩트가 없는 거지. 3루하고 이거. 3루수가 4명밖에 없어? 뛰어가야 되나 봐. 뛰어가야 되나 봐. 뛰어가야 되나 봐. 안 뛰어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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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숙이 보고 잘 던져. 영숙이 좋지. 아니, 캐치골즈 잘한다고. 각자 한 명씩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LG 트윈스 레세니어로즈 프루야거 선수 장시윤입니다. 기아 타이거에서 은퇴한 장윤석입니다. LG 트윈스 선수 최재원입니다. 당국대학교 4학년 한기찬입니다. 이제 3루수 최종 테스트는 수비력을 볼 수 있는 내압 펑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수비력과 수비 범위 그리고 송구의 정확성까지 평가하겠는데요. 1루 송구를 8개씩 합니다. 그리고 2루쪽 더블플레이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총 14개의 펑고를 받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세안을 많이 기다렸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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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역시 성훈이 형. 처진다, 처져. 이런 거라도 하는 척 해야지. 역시 내가 출신. 나는 얘가 기대돼, 지금. 한기찬. 잘했어요? 수비 그때, 수비는 잘했어. 긴장 풀고, 긴장 풀고! 준비를 했어? 네, 3번. 좋습니다. 파이팅! 아, 뭐 좋은데? 조금치 좋았는데. 수비야, 수비야. 어이, 좋은데? 뭐야, 너무 좋다. 어깨가 회전이 좋더라고, 아까. 응. 에이! 표시여, 얼굴. 표시여, 얼굴. 아이구. 캡리가 약한가 보다. 어두워, 어두워. 안 보일 수 있어. 표시여. 어휴 씨, 아하. 아이고야. 어휴, 안 보여. 안 되겠다. 근데 왠지 왜 이렇게 울퉁불퉁한 느낌이냐? 울퉁불퉁해요, 그렇지? 울퉁불퉁해. 사실 여기 1단계에서 저렇게 가운데 밑쌍하면 안 돼. 정성훈이만큼 할 리가 없는데? 아휴, 아휴. 어휴 씨. 그건 난리. 니가 틀면 잘 된다, 그걸. 힘 더 틀어! 대호 선배님은 송구 많이 됐는데, 맞지? 어. 대호 선배는 송구 많이 됐어. 없다. 아이고, 아이고. 태용이 수기 잘하지 않나? 하자! 하아. 하아. 3선이 좀 이상해. 2월 때, 2월 때. 그니까요. 거기 맨뱉이나 있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이! 나 왔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독님. 응. 감사합니다. 고생했어, 정서가. 고생했어. 난관이네. 저렇게 하고 가시죠. 네, 유격수요? 유격수 4명밖에 있어? 11명 있습니다. 4명, 4명, 3명 이렇게 3조가 나와요. 11명 법한 사람이 있는데. 11명을 어떻게 뽑아? 10명,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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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 유격수 테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비력을 볼 수 있는 내야 폰골을 진행하는데요. 그래서 총 14개의 폰골을 실시하겠습니다. 파이팅 해주세요. 파이팅! 마음껏 해봐, 마음껏. 잠 깨고, 잠 깨고! 잠 깨고, 집중하고. 야구하기 좋은 시간이다. 떼받아? 지수, 수비는 되게 잘하지. 되게 안전하게 하지? 그냥. 오는 타고는 진짜 안전하게 잘 잡아. 그렇지, 그렇지. 지수 형, 이게 선수야? 파이팅! 아, 잘한다! 아, 스탄도 좋고! 오! 작년까지 코치했습니다, 코치. 작년까지 했죠? 누구예요? 누구예요? 오래 나왔습니다. 작년 나왔습니다. 우와! 우와!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아, 좋다! 잘한다! 잘한다! 발이 확실히 잘 움직이네. 파이팅! 공 잘 던져. 잘 던져. 꼬마 위에 막 생생하게 바닥바닥거리네. 바닥바닥하네. 바닥바닥하네. 아, 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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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안전감은 프로 출신 애들이랄까? 대학생. 지금 평고받는 친구는 저 부산에서 이대호 아들 선생님이라고. 네. 아이야! 아이야! 파이팅 좋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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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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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저거 파이팅이네. 아이야! 아이야! 아이야, 좋다. 아이야, 뒤에. 아, 좋다. 아이! 아이! 열심히 잡아주는데? 세 달! 에이, 레몬! 도착! 아아! 아, 도착! 아, 도착! 도착! 아, 잘 뛰운다! 재밌긴 하겠다, 쟤랑 양호하며. 캐릭터 있어. 05 이전에 벌써 토스에 뽑았어. 더거, 더거운 멤버로 좋을 것 같은데? 형, 더거운 멤버로 뽑아. 응원한단자. 응원한단자. 더거운 멤버는 야, 우리가 뽑아야 되는 거 아이가? 아하하하하하 우리가 짐승일자 아이가. 오! 준비됐어! 네, 하십니다.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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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 던지네. 잘한다. 형, 잘 던지. 형, 잘 던지. 조용히 베리 훨씬, 제"! 오오오. 우리 상호, 우리 상호 중인. 여러분이 인기 많겠다. 저희 놈은 경훈이보다 낫다, 야. 우리는 경훈이보다 낫다, 야. 경훈이. 교훈이. 아잇! 아잇!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이성훈이 발 빨라. 육추, 육성. 이성훈. 오케이, 또 왔어. 앞에다. 그렇지! 2조가 제일 낮은데? 확대가 좋네, 지금 작아. 오케이! 오, 죽었댄다. 튀어! 에이! 한결이 한결 같구나? 네, 고마워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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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니다, 형님. 수고하십니다, 형님. 수고하십니다. 홍보 이 기타 할 줄 알고 열심히 한다. 홍보 열심히 공감되고 있어.